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리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보리사 향기로 우리 신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나를 사랑하시니 주의 신자 안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신을 보리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보리사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 날 대신하여 죽으신 주 내 안에 오늘도 사시는 주 이제 내가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그리스도